저소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까지 빌려줘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출 한도가 갑자기 최대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이용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한 대부중개업체가 올린 근로자 햇살론 보증한도 변경 공지입니다. 갑작스런 한도 축소에 대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 이용자는 조회 결과 1,5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8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축소된 한도 규모는 이용자 등급마다 상이합니다. 최대 800만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매뉴얼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도를 조정한다는 공문을 취급금융기관들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저축은행들과 상호금융권에서 최고 11.5% 금리로 대출을 내줍니다. 올해 공급 목표액은 2조 6천억 원인데 경기 약화 속에서 올 들어 수요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금원은 이 추세로 가면 취급을 못하게 돼 적정 수준으로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가 상시적으로 5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500만 원 최대 대출 한도 상향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런 한도 축소에 가뜩이나 돈줄이 막혀가는 조소득 근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